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 그가 사랑하던 텍사스에서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대통령, 41대 미국의 대통령이 94세로 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인 마브라 부시 여사가 4월에 숨지고 몇 개월 만이었는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 정말 가정생활을 이상적으로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73년 동안을 결혼을 해서 살았던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숨졌습니다. 몇 개월인가요? 11월, 12월 오늘 1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7개월 만에 이제 아내의 곁으로 간다고, 이럴 때 그렇게들 표현들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조지 H.W. 부시의 일생에서 이 관계가 중요할 테고, 미국으로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선 이분이 특별한 것이 정말로 동부의 엘리트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도 18살 때 군대에 가잖아요. 해군으로 2차 대전 때 참전을 해서 모두 38번이나 폭파 임무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의원이 된 길 시스네로스 당선자도 마찬가지인데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시스네로스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군대 갔다가 와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집 살 때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거든요. 군대 다녀온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너무 부자였고, 아버지도 커네디컷주에서 상원의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대에 꼭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군대에 가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도 굉장히 부자예요. 아버지의 부자로 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도 부자였지만, 특별검사의 아버지도 부자였고, 그런데도 아이빌리그 대학교 다닐 때 군대에 갔고,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의 경우는 군대에 다녀와서 아이빌리그 대학교, 예일대학교를 갔고, 미국에서 또 부모가 그 대학교에 다니면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그 대학교에 입학시켜주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아들 부시는 별로 공부는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아버지 따라서 예일대학교 갔고, 또 부시 대통령의 딸 가운데서도 한 명은 아마 본인이 원해서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을걸요. 그런 어쨌든 GI 빌로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GI 빌로 어쨌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 예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워낙에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텍사스 오일업계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커네디컷주에서 상원의원을 했지만, 메사추세츠 동부의 그 부자집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텍사스 오일업계에서 정착을 한 거죠. 사업가로서. 그때 이미 이제 결혼을 했고요. 73년이나 됐으니까요. 결혼한 지. 그렇게 해서 텍사스 중 휴스턴에서 하원의원도 지냈고, 상원의원에는 두 번이나 나갔지만 떨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유엔 대사를 했고, 그리고는 로널드 레이건에 두 번이나 이제 부통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죠. 국제적인 문제는 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만큼 성공한 사람도 드뭅니다. 세 개 이벤트에서 다 미국의 방향 쪽으로 끌었고, 걸프전이 그랬죠. 뭐 오일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베를린 장벽도 그때 무너졌고, 철회 장벽도 그때 무너졌고, 철회 장벽이야 레이건, 부통령 뭐 이렇게 다 연결해 볼 수 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적으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스투피 소리가 바로 이 아버지 부시 때문에 나왔죠. 굉장히 국내적으로는 도전을 받았고, 더군다나 아들 부시도 이민 이슈에 있어서 좀 포용적인 것을 쓴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텍사스에서 잘하고, 텍사스에서 사업을 하고, 잘한 건 아니지만 했으니까는요. 아들도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한 이유가, 아버지가 이미 텍사스에 이렇게 조지 HW 부시가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일부적인 사회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에 있어서 충분히 공화당스럽지 않다. 이렇게 아버지 대통령이 지적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정말 촌뜨기, 본인이 아주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났었다고 하죠. 알칸소의 주지사를 지낸 촌뜨기 빌 크린튼이라는 애송이에게 져서 한 번밖에 대통령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가문도 정말로 그 이스트코스트의 엘리트 가문이고 하는데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이야,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이 HW 부시 조지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서 내가 그 빌 크린튼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무슨 IT의 지진이라든가 어디에 또 폭풍이 나면 같이 가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누구의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하면 또 가기도 하고. 내가 이런 날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어제 숨진 오랫동안 파킨슨병도 알았고 필치어도 타고 있었고 했죠. 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떠나고 나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했었고요. 이 조지 HW 부시를 대통령이 떠나고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는 공화당의 어른으로서의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민주당과도 협조를 하면서. 물론 지금 현 대통령, 더널 트럼프 대통령과는 본인의 둘째 아들 제 부시가 예비선거에서도 겨뤘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요. 88년도에 그래서 89년부터 대통령으로 한 번 임기였으니까 93년까지 했는데요. 대선에 출마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고 허풍도 떨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봉사했다. 이 나라를 빌트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군경력부터 오일산업부터 다 하원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친절하고 젠틀한 국가를 만들겠다. 미국은 친절하고 신사적인 국가여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처음 토론회할 때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느니 저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냐느니 다른 후보를 두고요. 휴레페카드의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나지 않죠? 무슨 카울리나? 카울리나가 아닌데요. 아무튼 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래서 꼭 아들이 트럼프와 경쟁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품성 자체가 너무나 신사였기 때문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해군에서 최연소 조종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 그런데 전쟁 중에 38번이 아니라 그 58번 폭격 임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가 90세 생일이었잖아요. 90대 생일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면서 막 하늘을 날고 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대통령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오점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뭐 세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리고 플러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미국의 현 대통령도 바브라 부시 여사가 숨졌을 때는 본인 안 가고 했는데 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몇 개월 전에 아주 험한 말도 했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게. 그런데도 이제 그가 숨지자 아주 정중하게 조의를 표했고 또 이제 장례식에 맞춰서 특별히 그를 기리는 기념하는 그런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것도 아마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누구나 다 공화당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치에서 떠난 지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군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 그룹이 있다면 보금주의 그룹 블루 칼라는 따로 놓고요. 지형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보금주의 그룹과 군인 그룹인데 요즘 군인 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 출신인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94세로 숨졌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너무 정중했던 것 아닌가요. G20 정상회담에서 조금 생뚱맞긴 했어요.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숨졌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느라고 기자회견을 취소한다. 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답지는 않은 거죠. 그냥 마이웨이를 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받는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렇게 연결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조지 허버트 워커부시 전 41대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거의 모든 텔레비전이 이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양복에도 아주 화려하고 의미도 있고 귀엽고 한 그런 양말을 신으셨잖아요. 양말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걸 신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또 필체어를 타고 다니시니까 양말이 유난히 잘 보이잖아요. 아주 본인의 취미에 맞는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그림도 있고 하는 양말을 왼발 오른발 다른 것을 신은 그런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몇 개월 전에 숨진 바브라 부시 여사 두 사람 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브라 부시 여사도 그 옛날에 본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 숨졌기 때문에 어린아이 HIV 바이러스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아이 HIV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꼭 안아줬던 포스트 레이드로서 그런 미국의 포스트 레이디로 우리가 바브라 부시 여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다 더 보드랍고 보드랍고 이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 아버지 부시와 또 그 포스트 레이디 바브라 부시 여사는 다운 투 얼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돈도 많고 말하자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감은 좋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도 그 이스트 코스트에서 텍사스로 가서 텍사스 스타일의 다운 투 얼트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두 분이 어쨌든 글쎄요. 이거 종교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분이 만나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73년 동안 함께 살다가 먼저 와이프가 가니까 심심하셨던 것 같아요.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숨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G20 정상회담은 이제 이 방송 들으실 때쯤부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핀 중국 국가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서의 정상회담 결과 가깝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치닫게는 가지 않겠죠. 세팅을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으나 그 몇 년 전에 헨리 키신저가 쓴 책에서 저는 그 책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눈여겨봐둘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의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부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니네가 우리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를 따라라 이런 식이었는데 시진핑은 이제 그 전내 지도자들과는 달리 확장을 하잖아요. 중국의 가치를 막 전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놓고 뭐 실크로드를 놓고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미 같은 데다가 차관을 주고 하면서 중국식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면이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탁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수도 있는 무역에 있어서의 대단한 전쟁이었는데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이제 알겠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그래도 시진핑과 나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은 계속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관계는 지도자끼리의 사이가 좋으면 해결된다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가와 지도자와 지도자가 사이가 좋고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다 한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몇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게 역사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그랬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지만 또 지형 아무리 미국이 아시아에 가서 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이렇게 치내놔야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는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관료적인 결정 그래서 아무리 북한과 탑 투 다운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요. 탑 미팅에서 때로는 결정적인 것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료적인 결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탑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관료들이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관료들은 또 법적으로 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또 그 속해 있는 부처의 약관이 있고 정책이 있고 교율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지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역사, 지형, 관료적인 결정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 누구와 친하니까 모든 것 다 잘 풀릴 거야. 독재자 대 독재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미국이 일단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미국 안에서 되지 않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조금 알아갈 것 같고요. 중국과도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기보다 이제 요령이 좀 생겼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신조를 만나고 다시 또 인도 총리와 다시 만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도를 중요하게 하겠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20에 대해서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을 별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별로 보도하지 않는데 워싱턴 타임스라든가 AP통신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보도하는 것 보면은 어제 제가 아마 청와대가 맞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그 사이드라인 미팅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시간은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30분이라고 하니까 30분이었겠죠. 시간은 나오지 않고 다만 여전히 정식, 공식 모임이 아닌 사이드라인에서의 모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내년 초에 하겠다는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에 좋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한국 아, 이렇게는 했네요. 미국에서 AP통신이 아,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AP통신이 미국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한국을 방문을 하면 한반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밖의 워싱턴 타임즈 같은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타임즈예요. 워싱턴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신문입니다. 비핵화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게 또 백악관의 발표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는데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유일한 경제 번영이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북한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경제 제재를 유지해야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유일한 경제 번영도 하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것 그것을 백악관에서 밝혔고 이 내용을 미국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두 나라 정상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일 혹시 또 제가 미국에서 보는 오늘 시간에 더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는 CIA가 다시 발표하기를 이 사우디의 왕세자가 자말 카쇽이라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리스트 사우디 국적의 이 저널리스트를 살해하는데 직접 지휘를 한 증거를 갖고 있다. CIA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해 전에 살해하는 것에 총책임을 진 살해 지휘자라고 할까요. 계속 소통을 했었다는 것. 이것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제가 어제 저도 유튜브에 사진에 맨 앞에 하이파이브를 사우디 왕세자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기 직전의 사진을 제가 실었잖아요. 하이파이브 탁 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로 옆자리에 앉는데 이 왕세자요. MBS가 무하메드 빈 살만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어제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실제의 다른 때 늘 멀리서 보였었던 조금 갸냘프다고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독재의 길로 가는 그런 지도자의 틀 같은 것들이 표정에서 또 뭐 그 사우디의 옷을 쫙 젖히고 앉는다던가 이런 데서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본인보다 나이가 거의 두 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과 두 배 넘나요? 두 배 정도 잡으면 되는데 그 두 배 조금 넘겠군요. 그런 사람과 아주 스스럼 없이 그냥 탁 하이파이브 하고 웃고 하는 그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걱정하고 있다. 경고도 좋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또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야지 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인사는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14명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우디에 어떠한 제재라도 해야지 된다. 하니까 이제 대통령은 애매모호하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런 접촉을 어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목받았고 오히려 그 한국 관련 뉴스로는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이 사이드라인에서 회담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군이 DMZ로 넘어와서 탈북자가 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인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 지금 어떻게 왜 그랬을까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에서 뭔가 비밀을 확 터뜨릴 때 그 콩을 콩을 쫙 이렇게 던져놓는 것과 같은 콩이 쫙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스프링더 빈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피스피스 이제 딱 주워서 맞춰야지 되는데 지금 특별검사가 하고 있는 그 피스피스 맞추기 빈빈빈 맞춰서 빈을 같은 통에다가 넣어놓기 이 과정이 시작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업으로도 이 러시아에 30년 넘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고 본인은 그런데 올해 초에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나는 러시아와는 뭐 딜을 한 적도 없고 러시아와 사업을 하려고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본인의 개인 변호사가 내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비밀 비공개 청문회를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를 지으려고 크레몰린에 계속 연락을 했었고 또 실제로 크레몰린도 그런 이메일을 이번에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에게 받았고 그들에게 답도 했고 또 뭐 만나자 이런 연락도 충분히 다 주고 받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트윗으로 취소하고 나서 아마 그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클레몰린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서 이제 답변을 줬고 오라고도 했고 한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트럼프 타워를 지으면 5천만 달러짜리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줘서 그 타워를 또 홍보라고 그래서 접촉한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무슨 뭐 공보 대변인이라던가 스텝이라던가 푸틴과 아주 친한 독재자 옆에는 항상 돈 많이 버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쁜 몇몇 개발업자 같은 사람들하고도 다 접촉을 했었던 것이 증거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가 모스코바에 트럼프 타워 지으려고 했었던 것은 다 공개됐던 것 아니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는 그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1월 이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016년 2016년 6월 달까지도 이 딜을 계속 했는데 그때는 이미 본인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분명히 한 며칠 전에 특별검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 변호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탈세라든가 등등의 문제로서 기소된 것도 있으니까 형량을 줄이려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 아니 특별검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특별검사한테 거짓말 하면 굉장히 큰 형량이 또 날라가거든요. 물론 의회에 거짓말한 것도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특별검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형량을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좀 전에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30년 이상이나 그 사업을 추진을 해왔으면서도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 정도 거짓말이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여론도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하나도 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누군가요? 브룩 쉴드가 아니라 무슨 쉴드라는 아주 유명한 컬럼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지인이, 유전자가 좀 창피함을 느낀다든가 이런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특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글쎄요. 공화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도 또 역시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변호사의 이번 증언이 맞다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로써 처음으로 대통령의 비즈니스에까지 특별검사가 온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검사가 내 비즈니스를 조사한다면 그것은 경계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특별검사가. 그리고 이제 그 사법방해한 것에 대해서 제임스 코미를 FBI 국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해고했잖아요. 해고한 이유를 본인이 얘기했었어요. 텔레비전의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러시아 스캔들을 계속 수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뜻과는 달리 그래서 해고했다 했거든요. 그리고는 역시 또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프 세션스라는 연방법무장관을 해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사법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주던 공화당이 116대 의회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러시아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믈린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순한 양보다도 더 순한 양이었는가 보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 되고 이제 위키릭스가 힐러리 클린튼 이메일이나 민주당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다 해킹한 것을 받아서 폭로하고 그 과정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로저 스톤이라든가 로저 스톤과 친한 뭐 제러미 콜시라는 이 사람은 음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포 월드의 워싱턴 지국장이었었던 사람인데 로저 콜시가 이 로저 스톤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친구와 가까워서 위키릭스의 관련 내용을 로저 스톤에게 얘기를 해주면 로저 스톤이 그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그런 날은 했더라. 뭐 지금 이런 정도까지는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키릭스가 그러 저러한 것을 힐러리 클린튼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튼을 위키릭스가 폭로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특별검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로저 스톤은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친구인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안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의회가 특별검사를 지켜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공화당이 이거를 또 과감하게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에 특히 미치메코넬 연방상원위원 공화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켄터키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켄터키는 미국도 시골이 아름답죠. 시골이 아름답긴 하지만 살기가 각박하고 할 때에 시골 사람들의 인심 사납거든요. 박경률 선생의 토지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켄터키에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라도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말로써 거짓 희망을 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밉다라고 얘기하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문 닫는 공장에서 일하시던 55살의 어떤 여자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일반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완전히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때려부수고 나에게 한 달에 몇백 달러라도 더 벌게 해줄 거야. 이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환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켄터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켄터키에서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2년 있다가 또 선거 치러야지 되거든요. 2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4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은 너무 비굴하다. 미치 맥코넬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는데 116대 의회가 다시 시작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116대 의회가 궁금하고요. 선거가 다 끝나서 민주당이 40석 하원에서는 더 차지를 했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2석 차지했고 주지사는 민주당이 7석 차지했고 또 곳곳에서 공화당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남가주에서는 아마 지금 7명이거든요. 53명 가운데서 남가주에서는 한명도 공화당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샌디에고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12월 3일에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에 재판이 있나 그렇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도 선거할 때 상대 후보에게 상대 후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아니고 이슬람교 신자라고 거짓 선전도 하고 지난번에 선거 자금법 위반했고 와이프와도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잘못한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게 생겼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유죄로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의석을 잃어버릴 거거든요. 의석을 잃어버리면 지금 일단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하겠죠. 민주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남가주에서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상원 의원도 없어요. 공화당 한 명도 없어요. 중가주에만. 북가주도 없죠. 북가주도 이제 다 진보니까 그런데 중가주는 좀 농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6명 정도가 남아 있을 테고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다이언 파인스타인, 카멜라 헤리스, 상원 의원도 둘 다 여성이고 민주당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요. 그 밖에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쭉 성장해 왔었던 것이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 모습 전해드리고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전해드린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마 이미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타를 잘 치는 사람 하면 누가 있을까요? 많죠. 기타를 만든 사람도 있고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크랩튼 에릭 크랩튼에 관한 새로운 책이 나왔거든요. 이분이 4살짜리 그렇게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죠. 코나라는 아들을 근처에 동물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호텔에서 아들이 창만 있고 문이 열려진 거기서 이제 숨졌잖아요. 청소부가 문 열어놓고 갔고 했었던. 그래서 Tears in Heaven 그 노래 때문에 또 상도 받고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는 이 노래 더 이상 못 부르겠다 했고 하는 그 에릭 크랩튼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요즘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에릭 크랩튼의 인생과 음악 지금 73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내면서 보는데 아들이요. 이 4살짜리 아들이 이 사람이 아무튼 유난히 이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숨지기 며칠 전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뭐라고 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I love you dad 라고 쓰라고 했대요. 이 아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아빠의 그 런던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결국 아빠인 에릭 크랩튼은 아이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이 편지를 받았죠. 그때도 이제 그 에릭 크랩튼은 뭐 약물이라든가 술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끊는 것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들이 숨지고 나서 그 뒤로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하죠. 아들이 뭐 평소에 술 마시지 말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릭 크랩튼의 노래 가운데서 Wonderful, Wonderful Tonight 하면 그건 자장가 같은데 Tears in Heaven는 정말로 아들과 함께 에릭 크랩튼 가슴속에만 지금 있는 그런 노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에릭 크랩튼이 그 전에요. 그 전에 아주 캐주얼한 미국 사람들 파티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의 소유자들이니까 캐주얼한 어페어라고 할까요? 그런 어페어에서 스튜디오 매니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스튜디오 매니저는 에릭 크랩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딸을 그냥 키운 거예요. 루스라는 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는데 이 아이가 숨지고 아들이 숨지고 에릭 크랩튼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여성이 딸을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 허락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에릭 크랩튼으로서는 이 딸이 다시 아들이 숨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있다고 하더군요. 조지 부시 대통령 숨진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네요. 뭐 연출했던 건 아닌데요.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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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